문재인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지만 무슨 언제는 광화문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 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질의할 때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시간을 그냥 즉석 질의응담을 해버리죠. 이 개혁이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때는 손도 못 댔던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이 있었죠. 몇 달 만이에요. 거의 3달 4달 만에 국정브리핑이 있었고 124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어떤 의견을 냈을 거냐. 124분 너무 기니까 10분 정도로 짧게 해서 끝내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특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신기한 사람입니다. 브리핑하고서는 124분 동안 대본도 없이 자료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지만 무슨 언제는 광화문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 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질의할 때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을 그냥 즉석 질의응답을 해버리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C에서 이거 또 어떻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MBC가 못 나왔습니다. 생중계를 못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MBC가 의도적으로 안 내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MBC가 다른 타사, 타 언론사 유튜브를 무단 도용하다가 방송사들이 협의해가지고 MBC 좀 징계해 주세요 해가지고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공유받는 이런 기자단, 풀단이 있는데 거기서 MBC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배제가 됐고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욕하든 말든 간에 공영방송인데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생중계를 못하면 망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송사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 혹시 예를 들면 SBS한테 요청하고 KBS한테 요청하고 저희 혹시 그 방송 받으면 저희한테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실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너희 지금 징계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 막혔고 그러면 지리응답은 괜찮으니까 국정브리핑 영상만이라도 주세요 했는데 그 기자 풀단 내 다른 방송사들이 아니 저 MBC 그때 한 일 기억 안 나세요? 쟤들 주면 저 동의 못해요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이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잘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든 방송사가 이걸 생중계를 때리는데 MBC만 이걸 못해가지고 MBC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124분의 기자회견에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그리고 의료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승희 TV 보다가 너무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배승희 변호사께서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방송하는 채널은 배승희 TV밖에 없다. 배승희 변호사 TV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분석을 해주는 방송이 없어요. 왜냐? 지금 한동훈 대표 방송하면 슈퍼챗도 쏟아지고 시청자도 많고 하지만 대통령 방송하면 욕을 먹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6달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언제예요? 그거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 지금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일부 채널들 그거는 우파 진영에서 손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고심히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면요. 4대 개혁은 내 소명이다. 내 임기네. 이거는 반드시 해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4대 개혁을 하면 욕먹는 걸 알고 있고 반대 의견도 나오는 걸 아는데도 하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의대 증언. 그럼 당연히 의사단체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을 욕할 수가 없는 게요. 이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거죠. 개혁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하니까 공무원 개혁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연금개혁. 청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면 그러면 누군가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이 개혁이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때는 손도 못 댔던 일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왜 퇴임 때까지 40%를 넘었느냐. 문재인은 돈만 퍼줬지 단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들한테 전국민 25만 원이라고 돈만 뿌려봤지. 자영업자 지원 무슨 지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돈만 뿌렸지. 어느 어떤 단체나 이런 권력층에 대해서 칼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낮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그런 권력층만을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처음에 노조를 건드렸었고 의사, 교사, 학원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각 계층 진영마다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제2의 문재인으로 남길 바랬을까? 아니면 제1의 윤석열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랬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노선이나 이런 속도의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선 충돌이 돼도 큰 관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한 이런 젊은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베키아님께서 왜 의사, 과학자 등 전문가를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R&D 예산. R&D 예산에 대해서 칼질을 했다가 과학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아니 왜 우리가 연구하려는 걸 왜 건드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챙기고 선거만 생각을 했더라면 그냥 다 늘려주고 예산도 퍼부어주고 문재인 때보다 더 예산 늘려가지고 퍼부어주면 지지율 50% 넘는 거는 1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대요. 오히려 강한 의지, 의욕을 보였습니다. 각종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감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일단 어찌 됐건 칼 뺐으니까 무라도 썰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파 진영에서던 지휘자분들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건 국민들이 서포트할 게 아니라 양이 서포트를 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그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